산유국들이 또 원유 감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월시저널이 어제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하면 감산량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오페크 플러스가 지금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월시저널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100만 배럴 감산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1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배럴 감산량을 10배로 늘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은 지금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배럴씩 감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하게 되면 파장이 좀 심각하겠어요? 심각하죠. 예상대로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게 되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감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유가 세계 원유 시장에 나오는 원유가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유가가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개소린 가격 급등은 필연적입니다. 지금 LA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유소 벌써 7달러 막 6달러 80, 90, 7달러가 최고가를 찍었어요. 네. 지금 7달러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하면 또 LA 또 개소린 가격이 8달러 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는 유럽과 미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11월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직권당에서 치명타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가를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데 오페크 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선거 봐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감산하겠다는 얘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데 뭐 방법이 없죠.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반면에 러시아는 이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